GT8밥 4월 3주차 주간 업데이트 이번주에 로그인하시면은 녹색 4월 20 드레스와 코일 지구의 날 티셔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커 사업장 판매를 완료하시면은 흰색 가이브라스 티를 받을 수 있어요 짧은 여행을 완료해서 검은색 가이브라스 티를 받을 수 있고 이번주 2배 밈트 짧은 여행이 RP와 달러가 2배 모터사이클 클럽 사업장 판매 인물과 달러와 RP가 2배 클럽하우스 바 보급 인물왕 클럽하우스 계약 도전 명령이 달러와 RP가 2배 대정모드에 있는 오버타임 럼블이 달러와 RP가 2배 그리고 라마의 로우라이더 연락책 임무는 달러 2배다가 RP 4배 발라불어붙이기 자다가 납치당한 고속도로 달리기 로스트를 위한 묵력 금연 산안드레스 서울 천국으로 가는 티켓 이런 임문들이에요 그리고 길거리 딜러에게 깻잎을 파시면은 달러가 2배 그리고 모터사이클 클럽 능력이 무료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오베이용리스 이지티가 40% 할인 페놀라 쿠즈 웨스턴 파워 서지 오베이 아이바겐 나가사키 키미라 웨스턴 좀비 초퍼가 30% 할인 그리고 무기 배수는 알피지가 30% 할인 금주의 도전 MC 사업장에서 10만 달러 이상 판매를 완료하고 달러 10만 달러와 검은색 420 모자를 받으세요 이번주 패치장 강도작업은 듀건 강도작업의 카니스 카마초 갱 강도작업의 우베르막트 사이퍼 맥토니 강도작업의 그루티 퓨리아 이번주 카지노 경품이동사는 인베테로 코케 디테 LS 자동차 모임 경품이동사는 귀박치 JB700W 이 차량은 LS 자동차 모임 시리즈에서 4일 연속 4위 안에 드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릭스 모임장 테스트 차량은 피스터네온 오베이 아이바겐 페가시 테아즈렉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코일 라이덱 참고로 얘는 40% 할인 코일 볼틱 페노라 쿠즈 오베이 옴니스 EGT 오버플로드 이모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 오토샵에는 D클라스 임펠러 LX 캐런 아스트로프 GG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머슬린 타임 트라이런 카지노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